SBS 파워 FM 20주년 송 프로젝트의 상탐!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 YP입니다! 컬 YP! 저희 입장에서 꿈이 이뤄졌어요. 전부터 이렇게 되게 박진희씨 괴롭혔는데 드디어 제가 꿈을 이뤘고 컬 YP가 됐습니다. 도망되기는 20주년 되니까. 이번 노래 제목은요. 10만원입니다. 10만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필요하다 말해 100만원은 힘들지만 10만원은 언제든 간에 사실은 이 노래의 의도는 요즘 다들 사연들 보면 너무 힘드신 분들 많았는데 그럴 때 솔직히 기대할 건 친구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10만원이라는 게 장난삼아 내가 100만원은 못둬져도 10만원 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이 말이 좀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? 사람들에게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노래 그런 거 좀 불러주세요. 친구의 소중함을 좀 알려주려고 했던 노래예요. 신나게. 친구에게 10만원은 그냥 줄 수 있다 이거. 근데 언제든지 넥슨. 10만원이다. 매일 전화하고 한 달 동안 하면 300만원인데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저희 라디오에 사연지품 명품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제일 재미있는 코너에서 사연이 나오면 10만원을 주거든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그것도 약간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? 앞으로 그때마다 틀어주실 수 있는 그럼요. 10만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. 1년에 한 번 트는 거예요. 2년에 한 번 트는 거예요. 컬와이피의 10만원. 사랑해주세요. 대박 다운 받아주세요. 1년에 한 번 트는 거예요. 1년에 한 번 트는 거예요.